가두빛 2천만 원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부모를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변재영 기자입니다.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안방에서 60대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5시쯤. 열흘 가까이 집주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찾아낸 겁니다. 그래도 안 나왔지. 그래서 없는가 보다. 경찰에 신고했는데.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들 32살 박 모 씨는 불을 지른 뒤 6미터 높이 2층에서 뛰어내리다 척추 등을 크게 다친 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당시 불붙은 이불더미 아래에선 69살 아버지 박 모 씨 부부가 포장용 랩에 둘러싸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지난 1년간 무직 상태였던 아들 박 씨는 지난 28일 오후 어머니와 카드값 2천만 원으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뒤 택시 운전을 하는 아버지가 돌아온 지난 30일 밤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살해 과정과 범행 수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변재영입니다.